강서구에 들어선 명지 국제 신도시는 젊은 층 유입이 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크게 늘다 보니 지역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교육당국의 줄다리기 속에 학부모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국제 신도시입니다. 아직 1단계 개발만 진행됐지만 고층 아파트들은 이미 도시 절반에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이곳 명지 국제 신도시에는 불과 2년 사이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층 유입이 늘다 보니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초등학교는 모두 4곳. 하지만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초등학교마저 가건물을 지어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 2018년 말 명지 국제 신도시의 초등학생 수는 2천6백여 명. 2년이 지난 현재 초등생 수는 5천1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년 전부터 수시로 제기됐던 초등학교 신설안이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지만 반쪽짜리였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재정이 아닌 부산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건데 시 교육청은 곧바로 의무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 교육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를 보는 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학교는 가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불안해서 계속 전화기 들고 가거든요. 사람 없는 길, 있는 길 나올 때까지 엄마랑 통화하고 가자고. 솔직히 5학년이면 다 컸는데. 관할 강서구는 이례적으로 설립 비용의 10%인 30억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착수가 안 되면 더 많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가건물에서 다닌다거나 교육부와 교육청을 설득하고 또 분발할 수 있는 마중물을 주자 하는 뜻에서. 시 교육청은 올해 말 교육부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개교는 2년 6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